들어가죠. 내가 들어보니. 들어가죠. 내가 들어보니. 아이고, 성원아. 반갑습니다. 아무 까르바이트 챙겼습니다, 형님. 아이고, 두부야. 할머니야. 아이고, 두부야. 아이고, 두부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형도 쳐다보지도 않는데. 아이고, 뭐로 이렇게 케이크로 사가 왔노. 뭐 그냥 사왔습니다. 그래, 고맙다.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. 한복 입자니. 우와. 고생이라서. 할머니, 한복이 재롱재롱 부야지니. 한복 입자, 한복. 두부야. 한복을 또 저는 없는데. 오늘 이렇게 빌려 입고 났는데 두부는 또 있어요. 할아버지. 아이고, 그래. 할머니. 어딜 할머니. 다리. 아이고. 아, 귀여워. 좀 버려놔. 이거 입고. 요, 요, 요. 요, 요. 이따가. 요. 손자, 요. 돈. 알았어. 아이고, 두부야. 할머니 보고 싶어서. 사랑해. 엄청 예뻐하십니다. 엄청 예뻐요, 형님. 강아지도 저러는데 형이 손주나무 엄청 좋아하시게 예뻐. 손자. 손자 맞다, 아이고. 손자 맞다, 아이고. 손자는 안 한다. 손자는 맞지, 손자 맞지, 와. 개손자 씨. 와. 개손자 말고 사람, 사람. 개나 사람이랑 똑같지, 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나는 좋아하기는 좋아하기는. 집 가면 무조건 듣는 얘기죠. 착해서. 어머. 그래야, 할머니. 맛있어. 이렇게 슬쩍 펴줘야 되는 그런 잔소리. 그러면 이게 최고예요. 식사 안 하셨지? 식사 안 하셨지? 응. 좀 더 와줄까? 아니야. 앉아계 있어. 이성우 회원님 얼마나 더 맛있는 요리를 하시려나?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